팍,п궁,覆,궁 중몰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릴까요? 있어요? 있으시면 여러분 합니다 팍,팍,군덕 팍,팍,궁,궁,궁 팍,팍,궁 뽕뽕 그대로 치세요 남평천지 늙은 봄미 광주 고향을 보랴고 세조선 빌려타고 대남주로 건너갈지 남평천지 늙은 봄미 광주 고향을 주둔 해는 복은 빛져 잇고 고산 아침 안개에 영왕을 둘러인 해 태인 것이 우리 성군 예왕을 상으건이 상대육 수군 전시요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변형을 배워보시겠어요 우리가 변주 2를 또 응 따 으 따 따 따 의 구 자 구 따 따 따 이걸 배우셨죠? 다시 들어갑니다 또 으 따 으 따 따 따 의 구 구 따 따 따 따 동,으 닭, 으 닭, 으 구 구 구 닭, 닭, 닭 그거를 백발가를 꼼피님 해보세요 백발가 장단에 맞춰서 변주 1을 들어가 보시겠어요? 덕,덩,으,딱 으,따,닭,딱 으, 구 척,구 이걸 해보시는거에요 해보세요 시작 You D This He He This You You He He justice 눈물이 높구나 좋은 숭고 둥둥둥 우리의 소름다 자르라 백이수세 양산 풍고섭에 제기었다 하사를 터뜨를 돌아오는 우리 인생을 흘던 위를 날 건네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가락을 해보시겠어요 엿 tools 엿 엿 엿 자, 들어가 보시겠어요? 장담만 시작! 장담만 시작! 궁이니까 합이 아니에요 궁! 장담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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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호랑가 아 말고 아까 호랑가 내가 했지요? 명기명창 해보세요 명기명창에다가 조금만 얹어볼게요 구음을 제가 조그맣게 하면서 할테니까 불러드릴테니까 따라서 같이 하세요 불을 치신거에요 오늘 성선생님이 소리를 하실거에요 명기명창 이건 그냥 명기명창 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명기명창 명기명창 풍류장 풍류장 까진 이리 비인 모자 자신격혀 풍류장 태우는 밥 새 풍 풍 새 박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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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풍 1,2,2,2,3 4,2,3,2,3,4,1 5,2,4,4 5,2,4,1 강비차나, 백차나의 상관 5,2,4,5 5,2,4,5 5,2,4,5 6,4,5,6,4,5 영산 집에 쌓는 모든 공간 우정 국정부궁궁 전날 지리산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형 2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세마치형은 우리 소원선생님께서 선도하시고 제가 소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마치형은 농부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덩덕덩떠 땅궁딱딱떡 덩궁떡덩떡떡떡떡떡떡떡 덩덩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덩덩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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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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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재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